어떤 일이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정상투표하고 비정상투표를 보시는 겁니다. 20대 총선이 좌측입니다. 여기서 덜쭉날쭉한 것은 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푸른색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민주당을 이야기합니다. 붉은색은 뭡니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일 겁니다. 이 덜쭉날쭉 덜쭉날쭉 다 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발표했던 20대 총선 발표 시점이 4.15일이니까 사전투표 득표일은 모두 다 뭐죠? 이게 아마 서울시일 겁니다. 서울시. 모든 서울시에서 다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당일투표 득표일이 사전투표를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압도적으로 다 풀렸습니다. 이런 짓을 1년에 정당 보조금을 500억 정도 받는 공식적인 정당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이긴 겁니다. 권력을 훔친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를 할부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위원 입법 가운데 80%를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가. 선거가 선거가 아니고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4.15 총선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논리를 제공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준석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고 하태경은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한기호 사무총장이란 사람은 지금도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1952년 정도 되는 거니까 나이를 먹었으니까 숫자를 못 볼 수도 있지만 삼성 장군 출신이 어떻게 이런 정도의 무식할 수 있냐. 저희가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표 한 장만으로도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규모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면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나랍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 도표 하나를 여러분들 해석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도표를 보고서도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유경준이라는 통계청장 출신은 21대 총선이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노동부 장관의 하마평이 오르는 겁니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다 쓰레기 나라가 된 겁니다. 쓰레기. 완전히 쓰레기 나라가 된 겁니다. 옳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편없는 나라인지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몰랐습니다. 언론이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나는 알고 다 입을 다물고 있다고 봅니다.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도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일투표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간신히 이긴 겁니다. 어떻게 4.15 총선에 당한 일을 똑같이 1년 후엔 4.7 보궐선거 당하면서도 반성하고 승찰하고 고칠 생각이 없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숫자지 않습니까. 오세훈 씨가 당일투표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무진장처럼 조작을 한 겁니다. 초록색이 뭡니까. 다 풀렀습니다. 플러스 9% 플러스 12%까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있던 박영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다 풀렀습니다. 오세훈 씨는 뭡니까. 당일투표에 대성했음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대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뭐죠. 신원식이라고 투스타 출신의 국민의힘의 운좋게 비례대표가 된 사람들은 이걸 뭘 합니까. 사전투표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일을 보고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나 권영씨나 김기현이나 모두가 다 3구 대선에서 다 사전투표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이야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제가 오늘 방송에 내보냈던 것처럼 이게 3구 대선에 여러분들 종로구에 왼쪽에는 종로구에 다 관외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밑에는 다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종로구에 속한 동들입니다. 모든 동에서 여러분 뭡니까. 모든 동에서. 동이 모두 몇 개입니까. 11개. 0.3. 밑으로 더 있겠죠. 여러분 이 도표함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국민의힘의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이 종로구에서 최소 마이너스 8%에서 최대 마이너스 23%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 이 수치는 1에서 3%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3%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3%를 벗어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무진장 조작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종로구에서 모든 동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포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일보다 몇 프로가 높습니까. 10%에서 23%가 다 풀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10%에서 23%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어? 서울시 종로구에서. 제가 하도 기가 찼어. 어이 송영길 이게 투표냐 이게 선거냐 이게 조작이지. 어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게 투표냐 이게 선거냐 이게 조작이지. 어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였습니다. 어이 우상호 이게 투표냐 이게 선거냐 이게 조작이지. 어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였습니다.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보다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대개 2% 정도 낮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표도 빼앗아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추가적인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모든 동에서 심상정 후보가 당일 투표에 빼가지고 사전투표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2% 내외로 낮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전투표에서 심상정 후보 표하고 윤석열 후보표를 다 앗아갔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표 하나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냐 이야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고서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런 범죄를 이런 국사범들을 이런 내란죄를 범하고 나서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 이게 나라가 아닌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맡길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고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양심불량이라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바라보는 또 다른 새로운 시각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사전투표를 지금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 분이 공병호 tv가 하도 고군분투를 하니까 진실을 밝히고 해서 좀 안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DAB님이라는 분이 전국의 모든 차트를 다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하나하나 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품입니다. 작품. 이거는 그냥 그게 아니고 작품을 쓴 겁니다. 작품을. 중구입니다. 중앙의 윤석열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최소 9% 최대 14% 표를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중구에서 중구에 속하는 모든 동 중림동 뭐 항확동 뭐 동화동 신당 제5동 청구동 약수동 다산동 신당은 이거는 미친 짓이지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조작값이지 통계치는 여러분 앞에서 물어보셨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야 된다면 왼쪽처럼 덜쭉날쭉 덜쭉날쭉 덜쭉날쭉. 그리고 숫자가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결과를 낸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도 뻔뻔하게 여러분들 다니면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비상대책위원장 폼 잡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요즘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재명 후보는 중구에 속하는 모든 동과 관외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최소 8%에서 17% 정도까지 당일 투표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많이 받느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표를 만드냐 이야기입니다. 이 두 표만 보면 여러분 정말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세상에 그냥 홀딱 벗은 모습으로 다 범죄의 현각이 드러날 건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구도 심상정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한 3% 내외에 뭐가 있습니까.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나오는 겁니다. 다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상정 후보 표도 무자비하게 가져갔구나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표는 물론 다 가져간 것이고 사전투표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사전투표를 조작했음에 불구하고 3구 대선 막판에 뭡니까. 국민의힘의 모든 국회의원을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 가지고 사전투표합시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종로구입니다. 여러분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많이 잘라셔서 그리고 방송으로 또 내가 보냈을 테니까 세상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이죠.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정상이 뭐냐. 정상이 이겁니다. 정상이 왼쪽에 2016년 4월 13일 시시했던 20대 총성이 정상입니다. 덜쭉날쭉 덜쭉날쭉 덜쭉날쭉. 크기도 아주 적죠. 이게 정상입니다. 왼쪽이 여기에. 이게 자이언스입니다. 자이언스. 투표인들이 던진 표가 데이터로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 짓을 해놓은 겁니다. 중국을.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밑에 하단은 최소치하고 최대치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땅의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9%에서 14% 민주당은 플러스 8% 17%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하나도 플러스가 없습니다. 0에서 3%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군소정당까지 다 빼앗아서 조작을 한 겁니다. 종록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입니다. 일률적으로 당일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적게 나온 거죠. 민주당 이재명은 뭐죠? 플러스 10%, 23%가 나온 겁니다. 당일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다 높은 겁니다. 엄청난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2천만 결집운동 부정선거 건설을 위한 070으로 시작하는 그런 전화가 한 5개 중 개설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전화도 주시고 그 다음 여력이 되시면 공tv닷넷을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몇 명 정도 조인했는지도 확인하시고 또 여타의 그런 소식도 받아보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기막힌 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는 나는 정상 같은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전남 광주시에서 어느 정도 표를 훔쳐갔는가라는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정권이 좀 바뀌게 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 며칠 사이에는 굉장히 탄압이 심하네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내보내면 대개 정상적인 방송은 탄압을 받는 상황이라도 한 시간 정도 되면 한 만 명 정도 봐야 되는데 천 명, 이천 명 수준까지 그렇게 쉴드라고 하죠. 방송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가리는 모양입니다.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그래서 오늘도 대개 이제 저희 방송이 한 2천만에서 3천 정도는 이렇게 꾸준히 봤는데 그것도 아주 탄압을 한 상황이죠. 오늘은 동시 시청자가 6, 7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 채널을 다 입을 다무는 거고 아마 언론사도 그렇게 유무형의 그런 탄압이 있겠죠. 어쨌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유튜브 채널을 통한 그런 방송들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그때 까봐야 되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산조작의 그런 증거물들을 우리가 4.15 총선의 재검표 당시에 법원에 보존된 증거보존용 투표함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전산조작의 명확한 증거들이 오늘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